안녕하세요 크리스틴 영사학교로 연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라 라는 제모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 쓴 책이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죠 오직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불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그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설교 단상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으며 기도원 원장을 비롯해서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저마다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영적 존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둘러싼 거짓과 허구가 난무하죠 듣는 이들은 이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들의 의견이 불가한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분별하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영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알 수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저의 주장조차 분별할 수 없으므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분별하는 잣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전투를 실행하고 있으며 그 열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직접 적군과 싸운 베테랑 군인과 PC방에서 전쟁 게임을 오래하여 게임 마니아가 된 청소년이 실제 전쟁의 상황을 말한다면 어떤 사람의 말이 진짜이겠습니까 당연히 진짜 적군과 싸워본 군인의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목회아들을 비롯해서 영적 전쟁을 말하는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어렵지 않죠 그들이 진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으로 고인이 된 모 목사는 귀신 이야기와 대적 기도 방법 그리고 영적 전쟁의 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갖가지 이름으로 지어내면서 현실감 있게 귀신들을 묘사했죠 그러나 그는 귀신을 한 번도 쫓아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왜 당신은 직접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자신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면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이 중요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찮은 귀신들을 쫓아내다가 귀신들의 정체를 알리는 막중한 사역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하므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참 그럴 듯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은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공격을 받아서 영혼 구원 사역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말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여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잣대를 작금에 우리네 목회자에게도 초궁해 보세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이들이 우리네 교회에 얼마나 했습니까? 아마 거의 없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강단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자유적으로 해석해서 비틀어서 교인들의 귀에 넣어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성경 말씀을 잣대로 재보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실감있게 말했는지 간에 소설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설교 단상에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터넷 칼럼에서 영적 전쟁과 귀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널려있죠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이 상상 속에서 지어낸 소설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단정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겪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보면 그들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을 다 믿지 마세요 드물긴 하지만 생활에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거나 혹은 캠큐더로 축사 현장을 찍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축사기도를 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눈을 까 뒤집고 괴성을 지르며 사진을 마구 뻗대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개중에는 말을 하는 귀신이 아 나가겠다 아 잘못했어요 등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축출 기도를 마치면 이러한 현상도 삼잠해지죠 그러면 축사자들은 귀신이 나왔다고 선포를 하고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마 겉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귀신들만 알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훈련시킬 때 미역의 영혼 고급령으로 몸에 들어와서 하급령인 귀신들을 불러내어 배나 가슴에 집을 짓고 하급 귀신들을 나갈 때 증세가 나타나지만 미역의 영혼 들어갈 때나 나갈 때의 정체가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귀신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한 증거나 변화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들의 말이나 동영상으로 알 수 없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예전에 귀신론으로 대형교회가 된 모 원로 목사는 귀신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으며 모든 질병이 죄다 귀신의 공격이라고 주장했고 혹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은 귀신이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회 아들은 감기에 걸려도 이를 감추고 쉬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예전에 귀신이 들렸던 증세가 다시 나타난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보하는 동영상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말이나 동영상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축출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서 지금은 어떠한지 지금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제영상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귀신들에게 고통을 받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처음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이미 세간에 유명하거나 인터넷에 뜨고 있는 기도원이나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축사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귀신들이 여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나 기도원 원장들의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그들에게서 축사 기도를 받고 성령이 내지와여 성령이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나 귀신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